우리말 아들이 아나운서도 헷갈릴법한 우리말 일본 퀴즈! 영국의 시인 밀턴이 지은 대서사시는 실낙원일까요? 실낙원일까요? 아 뭔가 좀 낙원하면 사실 낙, 니은자를 생각하잖아요. 낙원일까요? 락원일까요? 이런 나를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어색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실낙원이 맞습니다. 때려주세요. 아니, 우리 계속 텔레파시 통하는데 같이 계속. 실과 낙원 사이에 의미 경계가 분명하여 두음법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두음법칙이 적용된 낙원 앞에 이를 실자가 붙은 거니까 실낙원이라고 쓰는 거네요. 쓸 때는 실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고 하지만 말할 때는 실낙원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어요. 우리마다 하늘이 감사합니다.